이재성 하지만 자 계속 우리가 공격골을 가져갑니다 자 월드컵에서뿐만 아니라 월드컵 이후에도 소속팀에서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성인데요 자 주고 이어봤습니다 이재성 반대쪽으로 져고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이강인인가요 자 이강인 흔들어 놓습니다 자 등기면서 앞쪽으로 한 번 반대쪽으로 연결할 때 자 다시 한 번 파울이거든요 자 이강인이 계속해서 지금 넘어지면서 이재성 하지만 자 계속 우리가 공격골을 가져갑니다 자 월드컵에서뿐만 아니라 월드컵 이후에도 소속팀에서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성인데요 자 주고 이어봤습니다 이재성 반대쪽으로 져고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이강인인가요 자 이강인 흔들어 놓습니다 자 등기면서 앞쪽으로 한 번 반대쪽으로 연결할 때 자 다시 한 번 파울이거든요 자 이강인이 계속해서 지금 넘어지면서 이재성 하지만 자 계속 우리가 공격골을 가져갑니다 자 월드컵에서뿐만 아니라 월드컵 이후에도 소속팀에서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성인데요 자 주고 이어봤습니다 이재성 반대쪽으로 져고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이강인인가요 자 이강인 흔들어 놓습니다 자 등기면서 앞쪽으로 한 번 반대쪽으로 연결할 때 자 다시 한 번 파울이거든요 자 이강인이 계속해서 지금 넘어지면서 이재성 하지만 자 계속 우리가 공격골을 가져갑니다 자 월드컵에서뿐만 아니라 월드컵 이후에도 소속팀에서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은 이재성인데요 자 주고 이어봤습니다 이재성 반대쪽으로 져고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이강인인가요 자 이강인 흔들어 놓습니다 자 등기면서 앞쪽으로 한 번 반대쪽으로 연결할 때 자 다시 한 번 파울이거든요 자 이강인이 계속해서 지금